청주 용암동에 위치한 동산빌리지의 프랑스 가구 테녹모리테스 거실장을 배송해 드리고 왔습니다. 정말 배송을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데요. 오늘은 그 몇 센치 때문에 세로로 그런 거실장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아쉽게도 사다리로 쓰는 일이 발생했네요. 사실 그 억지로 우겨놓으면 될 것도 같았는데 이게 또 혹시라도 제품이 또 상할 것 같아서 고객님과 상의에 의한 사다리를 써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기로 하고 또 잘 마쳤습니다. 테녹 거실장은요. 원목 재질은 비치 원모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상판은 체리 원모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다리 부분이나 그 중간 서랍에 있는 그런 골드 철제 장식품은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어떤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. 사이즈는 가로 2m 40cm고요. 높이는 55cm 정도 됩니다. 그냥 딱 봐도 모조품 OEM 제품과는 그런 격이 다른 정말 그냥 아름답다.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멋진 거실장입니다. 사모님은 설치 후에 정말 정말로 만족해 하시면서 야 명가남이 매장에서 한 얘기가 정말 흩은 소리가 아니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. 사모님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설치 다 끝나고 보시면요. 지금 여기서 매장에 보는 것보다 정말 두 배는 더 예쁠 겁니다.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.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사모님은 또 현장에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. 사실은 사모님 뭐 한 4, 50만원 정도 싼 게 있어서 그걸 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내가 이거 한 번 놓으면 한 20년 이상 쓸 건데 조금 저 차이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결정해서 구매하면은 정말 만족감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선택하셨던 거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 전 정말 사모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. 기왕 사시는 거예요. 정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거든지 간에 좋은 걸로 하세요. 정말 그게 맞는 선택이십니다. 오늘 저기 배송 오기 마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